우리 내려가면 되죠? 이거 나눌까요? 내려가서 연기차 할게요. 예. 예. 일단 우리가 팀이라서 하나하나 돼야지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나? 일자이랑 윤중이 형 어떻게 지금 괜찮아? 아 또 씨X! 지금 저거 사이 좋은데 왜 그래? 아니 사이 존나 좋아. 일자이랑 나랑 뭔 개소리야. 윤중이 형 근데 거긴 좋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거기까지 이거 잠깐만 2대1인데 이거 어떻게.. 난단하지 멘탈이. 그러니까 혹시 내 경기를 봐도 이게 핑계를 안 댄다고 저 형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나는 이기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뭔 소리야? 약간 그런 느낌 어때? 제 핑계 많이 댔는데 뭔 개소리야.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만 좀 쳐먹어 이 새끼야. 아니 이 새끼 뭐 감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후발 존나 안 해. 씨X 무슨.. 개좋다. 이거 1차스 53이야? 740 멍추라. 아 개새끼가 어떻게 집중을 하네. 이 새끼는 저.. 야 너 저 정신을 못하려 우리 팀. 욕받지 너로 바꿔줄까서 음악? 너 이런다. 성웅이 형 정신 좀 차리세요 형님. 그렇구나. 이거 이런다. 또 이런다. 이제 맞고 왔어? 지금 엔틸이를 봐서는 내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아.. 또 이런다. 또 책임감 없다 김윤주 형. 또 도망갈 준비한다. 이게 웃겨. 이게 웃겨. 이게 웃겨. SX가 약간 그것보다 가르쳤잖아. 무리가 있어야지. 무리는 하나다. 아.. 우리가 나미가? 그 멘트 우리 스포 할 때 제일 많이 외쳤다. 아.. 아.. 스포 할 때는 맛.. 그냥 약간 좀 억지로 이제 프로듀그 전에 외쳤고 스포 할 때는.. 스포 할 때는.. 스포 할 때 찜태들로 야.. 사비 걸렸으니까요. 아 땡이나.. 땡 캐리어나 할 줄 아는 거 그것밖에 없으면서 그것만 하면 되지. 스마트.. 진치표 2 그냥 지고와라. 아.. 오빠 여기 마시지. 이리 입는 중 lo LMONG inlet! 그리고 또 실패 무대가 대체로 너무 이미 뭔데? 이미 이미 5마리 잡혔어. 6. 이미 잡혔어. 8. 8마리 더 잡히는 거였는데. 이미 잡는데? 아니 윤중이 형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아니 반응이 너무 높다. 나이를 더.. 아니.. 아니 얘네도 원래 1년부터 못했어. 나이랑 별개로 약간 피지컬도 딱 딸리고 뇌지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해요? 안전하자 힘들어. 안전하자 힘들어서. 사람을 안고 있었어. 구도가 안 좋아 보이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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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골라지 많이 남아서 저 줄여야 돼. 나 지를 붙어야 돼. 어 길러도 못 잡는 거야? 곤란을 못 잡는 거야? 아! 젊네요? 잠깐만. 아 불안한데? 아.. 아 조금만 더 이따 싸우지. 아니요. 2세트.. 어 1장이요? 저 1장. 누구 세상에 6살. 윤수철? 사운드팀 에이스. 윤수철이지. 상대가 호구. 윤수철. 상대 제일 쉽 호구. 윤수철한테 만약에 졸장이 적당한다. 그냥 1세트 비권한다. 저런 거 없다 이거. 아 안 한다 이거 그냥. 1세트에 눈깔인가 지금. 눈깔들이 안 통하구요. 원래 혼자 이거 예상했잖아요. 야.. 걔리 앞으로 가는 거 봐라. 진짜 드럽게 못한다. 심하다 심해 근데 진짜. 어떻게 경기가 이렇게 긴장감이 없냐.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픽 하고 쓰러져 버려. 맨날 지는 그 패턴. 벌채 프로 잡힌 거. 센스가 없다랄까? 탱크 해봐. 가만있다니까 가만있다. 가만있다가 한 방 나오면 그냥 스무스하게 눌리면 되는 거야. 누가 한 거 같아 저렇게. 가만있다가 그냥 응? 한 방 싸우고 뒤집고 퀵 끝. 응. 늘 먹던 마. 쓰러지고 퀵. 바꾸고 버려. 아니 근데 아까 힘을 다 썼다.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아 그랬어? 어디 힘을 쓴 놀지 그치? 아 근데 깨지잖아! 아 취소해야 돼. 이거 취소해야 될 거 같아. 아 취소해야 돼. 아 취소해야 돼. 아 취소해야 돼. 아 왜 그래 진짜. 아 왜 시발 링도 다 막혔네. 어? 링도 잡혔네? 아 일자가 왜 이래. 아 이거 짭일자가 아니야 이거. 아 그거. 아 그건 아니지. 상대가 융주철인데 얘는. 근데 얘 마탱이가 왜 이렇게 가있냐. 융주철아 왜 이래. 아 스톱을 너무 뒤집어 썼어. 아 진짜 빠졌어. 아 뭐 이런 두지 같은 중이나 뭐. 어? 3세트 누구야. STX의 막내. STX, 프로토스, 버러시 프로토스? 아 일단 저는 이길게요, 나 이기고 올게. 아 김구는 데려와! 아 그니까 김이 좀 더 빌려야 돼. 아니 왜? 아 요즘 스타 하냐고 성흥이는. 정신을 못 차리네. 해야지 이제. 아니 하고 있어,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어. 이제 해야지. 이제 해야지는 뭐야, 씨X야. 아 시작부터 오지럽네. 형 성흥이 한 번 믿어봐, 진짜로. 몰라 이거. 진짜 사다리만 믿어보자고. 아니 하나 드리밀면서 나감대잖아. 그냥 나가! 야 때려! 나이스! 나이스! 나가서 탱크 때릴 시키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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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뒤에 드랍 세발라. 탱크 아, 위에꺼 3개는 탱크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컨트롤 좋아. 아, 아니 씨X. 아니 그냥 개유리해, 개유리해, 개유리해. 그래, STX의 프로토스는 훈덕이었어. 맞아. 야 개새X, 변현재 훈덕 둘 다 존나 못했네. 김구현 변현재 훈덕으로 이어지는 신생 라인. 박정수, 김기현 변현재, 홍덕까지. 그 라인이 4대 천왕이긴 했어. 내가 김구현 다음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스원 성적 내가... 뭔 소리야? 내가 김구현... 유일하게 최후 통접하는 새끼가 저녁이야! 야 이 개새끼야 살아남았어! 오우 홈인아, 그냥! 유일하게 최후 통접하는 놈이 저놈이야. 아, 나 근데 왜 배성흥이 사고칠 것 같지? 어떤 식으로? 사고도 여러 가지잖아.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약간... 야 어줍자는 운영하지 말고 시원하게 한 번 해보던지. 단독 오김치. 아, 괜찮네. 덕이는 해주네. 그러니까... 아, 역시 달라 누구랑. 다르자. 응, 달로다 달라. 이 새끼도 하루종일 나와부터 비아냥거리고 쓰레기한테 너하고 경계하면서...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손짓이 수건 던졌어, 시발. 입장에 이겼다고 시원하게 나가는 거 뭐... 누구랑 비교 된다고? 아, 뭐 그런 말을 하세요. 아, 이 채팅 안 올라왔는데 일부러 있는 거 봐, 개새끼야. 아, 진짜... 브레인! 신장 출동! 브레인 보여줘! 아, 제발 깜치지 말고 집중해봐, 형 진짜. 아, 빌드 예측 잘했는데... 성흥아 한 번 해봐. 성흥아 믿어. 볼게. 윤환이 형이 빌드 못 짜줬어. 약간 오리드식으로 짜준 거야? 방금 말했는데 못 들었구나. 아, 그러니까 뭐... 왜 딴 생각했어? 칠이드라... 칠이드라 다음에... 쟨 다음에... 라바 모아서... 히드라? 또 뭐 집중 안 했지. 아, 이 새끼는... 저도 아가리가 중등 떠다니네. 칠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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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컨 제발! 엠컨 해! 아니,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래! 가면 끝나는데! 엠컨 하면 끝나잖아! 그냥 왜 안 하냐고! 아니, 뭐야! 왜 안 하냐고! 왜 안 가! 어우, 씨X 이거 뭐야! 이거 사기꾼이야? 와, 방금 뭐야? 근데 이거는? 아니, 이상하다... 아니, 이거는 쇼고 졌어야지! 왜 4회에서 피었어! 아니... 돈이 600원 있었어 형! 오버 막혀서... 와... 아니... 와, 진짜 심한데 이거는? 와, 이 새끼는 잘 잘랐다! 와, 이 새끼는 잘 잘랐다! 호지님이 진짜 잘 잘랐다! 아, 제발! 아니! 석우가 제발 좀 움직... 아니, 석우가 이 벌레 새끼야! 아니, 오자마! 막을만 해 보이는데... 막을만 하지? 아니, 막을만 해! 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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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많이 써줬다! 오, 로콜 가둬봐! 가두기해봐! 가두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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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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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워해! 오버 없어! 안 보여! 이거, 이거 존나 유리한거! 엠터스 문어졌는데? 진짜 끝났어! 대단한거 봤어! 뭐? APM 530이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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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 APM은 시원, 존나 빠른거! 제일 빠른거 아니야? 프로게이머 중에? 뭐야? 아니, 18분에 530이 나온다고?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500나오는거 힘든데? 아니, 잡손진이... 이 정도 잡손진이... 아, 내가 봤을텐데 형! 유리하니까 손 존나 떨려서 저절로 눌리는거야! 저절로 눌리구 있어! 아니, 1분에 살쪄하지? 야, 잠깐만! 이거 근데, 지도원 두번 나오면 모른다! 어?! 어?! 가만! 잠깐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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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 주잖아! 아! 아! 알겠어! 죽다 했잖아! 니 딸 무조건 해라! 나 진짜 너 그냥 신으로 만들어놨다! 형, 의심해서 미안해, 성흡이 형! 이거 앞에 한 글자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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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넌 진짜 지면 니 탓이야! 진짜 시바 뭐야 이거! 넌 진짜 지면 니 탓이야! 동원이다! 동원이! 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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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00억짜리인데! 아! 시X위험하다! 왕박짜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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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난이 형 왠지 오더, 오버풀 왠지 오더 내렸을 것 같은데? OK! 일단 정 썼지! 빌드 먹었고! 아니, 형, 형 오버풀이지? 오더 아니, 오버풀 안 했네 오버풀은 절대 아니지, 형 어머니? 야, 여기서 오버풀 타이밍이 아니야, 절대 뭐 줬는데? 오더 일단 동원이가 할 수 있는 걸 다 줬고 그러니까 동원이가 할 수 있는 걸 다 줬어! 정훈이가 뭐해? 내 느낌은 이번 타이밍은 무조건 그냥 원바락 W야. 원바락 W 정석? 원바락 W도 슈퍼 정석이야. 아 지동훈이 상대 설정이 더 좋다고? 아 둘이 그러면 반반이구나. 그러니까 밸런서로 데려왔겠지. 배성훈이 훨씬 잘하는 줄 알았네. 이거는 무조건 이제 서플받고 운영해. 아 해서 무조건 지동훈이. 아 이거 8배력일 수도 있어. 아 8배력 아니야. 문화선 안 해. 어? 9배력이야? 뭐야. 아니라니까 서플. 우리 선풀만 하지 말자. 아니 선풀 안 해 이거는. 어 그리고 11시가 형 좋은게 그거 맨 밑에 미네랄 부스터 자동으로 달리잖아. 저그. 뭔 소리야 왼쪽 똑같애? 아 그래? 왼쪽은 다 달려 저렇게? 맨 밑에 거? 저거 저거. 저거 하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수동으로 한 번만 잡으면 알았을 때. 그러니까 계속 되잖아 저거 자동으로. 어어. 근데 부스터 느낌은 아니고 반 부스터 느낌인데? 벌레야? 아니 저거 뭐래도. 왜 또 정치시래? 저거 느낌 좋지 형. 아 11업 해? 11업 그래. 아니 근데 최근에 현재가. 아 12업을 왜 하냐. 최근에 현재가. 아 너무 원샷이라. 저거 왼쪽 자리 너무 사귀라고 뭐라 하던데? 아니 또 징징거리고 하네. 자원을 잘 판다며. 왼쪽 자리. 없어. 왼쪽도. 이거 근데 존나 어려워 이거. 풀 몇 초가 정석이야? 지금 51초에 올라가는데. 51초. 52초. 52초가 51초. 잘하는 애들은 짭짱 트레이들은 50초 나오지. 일장이나. 짭재가 진짜 잘해 왼쪽도. 짭재가 존나 잘해. 그러면 시기 잡하고 50초가 최고야? 와. 투스터풀 사도로까지 생각해버리는데? 근데 49초 하는 사람도 봤어. 형 이런 느낌 좋죠? 이러면. 지금 저거. 이겼지. 최고의 상황이네. 최고의 상황. 이겼다. 이겼다고요? 아 근데 잠깐만. 성훈이 흥분했다. 130 올라갔다 APM. 아니 근데 잠깐만 APM 670. 잠깐만. 와. 아 흥분하지 말라니까. 아 근데 이 새끼가 그냥 이겨가지고. 너 700갈라 그래. 아 침착하게 하라니까. 아니 그리고. 성훈이 지금 이번 펀딩에 월급 걸려가지고. 존나. 지금 존나 긴장했어. 아 근데 그럴 때 자칫. 야 프로키버가. 누르고 있지는 않은 거고. 뭐야. 하하하하하하. 뭘 누르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근데 APM 700은 뭐야? 아니 형 근데. 드론을 누르는데도 어떻게 700이 유지가 돼? 말이 안 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둘은 움직이는데 700은. 손목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있네. 하하하하. 그러니까 값이. 이거 손목 아픈 애들이 약간. 게임 스타일이 약간 너무. 그 있어 손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웃기네. 캡다드리게. 말이 안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느낌 되게 좋은데. 근데 지금. 물타콘으로 한번 끝내보자. 뭘. 못 져. 아니 저그는 이 상황 못 져. 지면 안 돼. 최고의 상황. 10이 안맞은? 최고의 상황. 일자이가 이런 말도 했어. 이 자리에서 이 상황은. 무조건. 이겨야되지 않나. 이겨야지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이겨야되지. 아니면 다른 자리 못 이긴다. 이런 상황이. 야. 선한패했어. 어. 정상해. 아. 맞서 어서와라. 안삼. 안삼. 안삼하자. 와. 투링 올드론 와. 너무 좋은데. 와 분위기 너무 좋다 3회 스퍼요 너무 좋죠 21 3회 3회 반삼 어 빌드도 잘 탄다 성우미 형 이제 아까 눈이 좀 나섰구나 저기도 아니 아까는 좀 너무 심했어요 아까는 좀 심하게 아까는 좀 심하게 아까는 진짜 이게 몇 티어인지 좀 가늠이 안됐어 진짜 진짜 5티어 5티어도 이하였어 이름 가리고 갔습니다 난 한 6티어 진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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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이제 폴 게임어처럼 하네 야 나중에 아이디 가리고 퀴즈쇼 한번 하자 저거 이건 누구일까 이 ㅅㅂ 못 맞출 것 같다 절대 못 맞춘다 저거 아 몇 티어일까요? 그러다가 상처만 남아 아 존나 웃겼어 이 ㅅㅂ 이 ㅅㅂ 이 ㅅㅂ 이 ㅅㅂ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유지되는데 아니 ㅅㅂ 아니 7배 뭐야 아니 흥분 흥분 존나 했어 이 ㅅㅂ 지금부터 아니 어떻게 APM 600이 나온 건데 매점우보다 더 빠른 새끼가 있네 와 처음 봐 매새끼도 400초반대인데 아니 진짜 말이 안되는데 뭘로 와 진짜 말이 안된다 아 와 존나 웃기다 아 아 나 쓸데없는 짓거리 하네 아 왼손 손목에 물이 많이 갈텐데 왼손에 그러니까 111을 왜 이렇게 많이 물을 수 쓸데없어 쓸데없어 아 그래서 배성음이 맨날 몇 개만 손아포서 게임 못한다 그랬구나 아 이유가 있네 야 야 칠밀탈 찍히겠는데? 어 찍혀 형 어 칠밀탈 찍히고 2시 안바나 해철 피면 너무 좋은 싸이진데 칠밀 진짜 못 지는 상황이긴 해 이거 칠밀을 그럼 속아주면서 그 하면 되잖아 칠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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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누구야 아 그치그치 그 경우로 딱 좋지 어 안바닥 딱 틀면서 한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2테밖에 안 지어서 마린이 지금 6마리 밖에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없어? 건물을 다 올린거구나 아 근데 2시에 안바닥먹지 한 번진밀는구나 괜찮은 괜찮은 올드하긴 하네 얘는 얘는 요즘 몰라 그런거 어 오묘 어 오묘 왜 오묘야 아 오묘방압이야? 아 아 또 잘하는 척했네 가스는 다 썼거든 이거 우리 형 잘하는 적들이나 이렇게 하는건데 아 칠밀탈로 훌꾸나 쳐 칠밀탈로 칠밀탈로 들어갔다 생각해봐 안받아 칠밀탈로 들어갔다 생각해봐 칠밀탈로 그래도 나쁘지 않을거 아냐 왜그래 진짜 아 진짜 그냥 칠밀탈로 왜immt 아 후루쿠나 천놀이라니깐 아 얘 왜.. 얘 테란점 개친 운영 유저네? 아 후루쿠나 천놀이지 오버 처박히고 무털 느낌 합류 됐어 이거 짤짤이 늦게 치고 와 빨리 무털 찍어봐 패 존내놀이다 이거 근데 상황은.. 상황은 존나 좋은게 인구수가 저거가 더 많아지겠는데 오! 짤! 오! 짤! 오! 나이스! 느낌있는데 느낌있잖아 지금 솔직히 아 잠깐만 여기서 짤짤이 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어 여기서부터야 근데 이거 진짜 저거가 물이 많으면 진짜 사이즈는 너무 좋아 근데 마린 공옷 되있긴 하다 형 그냥 11마리 때부터 후속 잡고 후속 자르지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이제 11명 이제 11명 3마리 죽어서 이제 11명 지금부터 더이상 합류시키면 안되고 뒤에서만 짤짤을 쳐야죠 저글링 한번 찍어서 먹으면 돼 어 저글링 찍어봐라 저글링 아 이거 짱이한테 넘기고싶다 키보드씨 자 여기서부터 1000초기 하면 돼 합류만 시키면서 좋은 각일때만 그렇지! 트리플킬 뭐야 저글링 다 땡겨봐 아 근데 이마님 돌렸다 이마님 돌렸다 이마님 돌렸는데 오브로드가 있잖아 나이스 좋게 나이스 여기까지 한 번 더 아니 아니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마님 놓쳤다 아 이마님 안보이겠다 오빠야 모일거 같은데 어쩔수 없이 가야지 모이나 이게 아니 이거 먹고 끝났어 아 아니야 포지션 너무 좋아 아 제발 성웅아 한시 한시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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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롤 뺐나 드롤 뺐나 왜 좆다 잘해 각도 좆다 잘해 왼쪽 밑으로 왼쪽 밑으로 그렇지 형 괜찮아 지금 하이브 눌려있고 상관 나쁘지 않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말이야 드롤도 안 잡혔어 좀만 잘라봐 메딕 메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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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 나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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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왜 나왔어 아 아 아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 링에 너무 많아 링에 왜 여기 있었어 어 목도마기만 하면 돼 니가 오면 그냥 먹어 어차피 이거 어디까지 가 밑에 어디가 금방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목도마기 아 진짜 목도마기 해야돼 목도마기 해야돼 제발 제발 야 이거 공짠데 아 이거는 먹었어야지 겁이 존나많아 겁이 존나많아 플레이가 약간 저돌적이지가 못해 천적같이 생겨가지고 겁이 너무 많아 근데 나쁘지 않잖아 어차피 나오잖아 아 근데 애매해 그래? 럭크는 안 근데 이거 뽑아 놓은거 링 그럼 드랍십용으로 이제 한 분씩 갖다 놓고 그냥 찐득한 운영 들어가자 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안먹냐 이제는 못 먹고 근데 이 새끼는 유탈이 나오는거니까 무탈 APM이 떨어져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지금도 먹을 수 있어 야 너 잉봉 아닌데 야 야 야 링 두부되잖아 먹겠는데 링 두부되잖아 링 두부되잖아 링 두부되잖아 링 두발밖에 없어 그냥 먹겠는데 11마리야 11마리 다시 맞췄다 아 방해롭 됐잖아 우리도 방해롭 됐어 해봐 아니 이거 덮으면 돼 그냥 링이랑 같이 그냥 먹는데 우리 챔버가 이제 신네 방금 언제 되냐 아 근데 너무 느리다 아 이러면은 운영 결국 운영 능력인데 아 아 깔끔하게 다 먹었으면 뒤에 마린 OK 아니 지동원도 긴장 존나 했나본데 진짜 아니 루커는 진짜 진짜 좋아 마린 몇 개를 주는 거야 동원히도 긴장 좀 많이 했대 어? 메딕? 살려만나 살려만나 아니 지동원도 긴장 존나 했어 진짜 말이 안 돼 경기력이 동원히도 긴장 존나 했어 동원히도 1패 해가지고 좀 맛이 갔고 이러고 럭커 운영 그렇지 그냥 살려놓으면 게 낫겠다 드랍식 데비용으로 야 근데 아 니은 드랍식 맞기용으로 쓰면 안 되나? 한 분에 씩 그냥 아 야 그거 같아 후속이나 이제 추가 멀티 할 때 쓰려고 이거는 이제 뮤탄이랑 짭제 식으로 약간 여섯이 털기 이런 걸로 하려는 거 같은데 잘하는 적어들이 하는 거죠 어 이거 이러다가 드랍식 맞을 때도 있어서 양근에 야 정면! 정면! 아 정면 너 오락하네? 괜찮네 세 개 겹쳐놨어 이미 이거 이거 가려야지 배슬 제발 아 까비 야 근데 위치가 잘못됐어 럭커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야 럭커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될 거 같아 럭커가 뒤에 있어야 돼 야 모던다 야 모던다 얘 왜 반대로 하냐? 괜찮아 괜찮아 지금 유리해 아니 근데 드랍식 떴다 아 근데 이거 링으로 수빈업만 아 변수 없을 거 같은데 근데 링이 왜 6시에 있는 거야 아니 뮤탄이 11마리가 있잖아 뭔지네 아니 근데 드랍식이 반대쪽으로 떨어질까봐 그러하지 아 여기 아니 데비한다 형 데비한다 스컬지 납툰다 데비한다 드랍식 안 맞으면 진짜 상황 좋아 너무 좋아 한시도 드론 다 찼어 드랍식이 약간 짝짝이로 나온다 야 근데 딥파일러 하나씩 갖다 놓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아 잘한다 잘한다 야 성웅이 테란전 성웅이 오늘 잘한다 고점이다 나 아까 토스턴보다 나은데? 진짜로 진짜 큰일 났어 지금 야 APM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 오케이 야 잠깐만 임진복식 3D 포드랍식이다 포드랍식 이거 포드랍식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좀 플레이관만 대면 되는데 어 근데 무탈 갖다 놨는데 본진도 어 잠깐만 저걸링으로 가봐 어? 한마리만 가보지 찔러보지 안보여에도? 아니 정말 한마리만 한마리만 버려봐 한마리버려봐 한마리버려봐 아니 성웅아 아니 이 시발 성웅아 뮤탈! 어 근데 이거 덥치면 좋아 어 잘 뺐다 잘 뺐다 잘 뺐다 아 잘 뺐긴 했다 야 이거 마지막인데 3벌째 안목잖아 그럼 드랍칩이잖아 아니 이 맵은 시야가 좋아 아니 이미 한시에 럴커 디파 있고 본진에도 뮤탈 럴커 아니 본진 럴커 디파가 없어서 변수 아니 그건 근데 실화나르기네 어 보이지 보이지 야 보인다 보이잖아 봤어? 봤어 방금 봤어 방금 봤어 방금 봤어 방금 봤어 방금 봤어 방금 봤어 아니 반대 반대 링 돌아오네 링 돌아오네 반대 반대 링을 한시에 갖다 놓고 이긴거같은 테라빙이 타고 근데 이건 실화나르기만 실화나르기만 실화나르기 생각해야돼 아니 근데 실화나르기 생각해야돼 아니 실화나르기 생각해야돼 아아 본진 방어를 안해 본진에 왜 아무것도 없어 공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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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대상우토리 질러오 우와 이겼다 이겼다 우와 다잡았다 대상우토리 질러오 우와 야 진짜 끝 야 이거 터스 개쌌가 테라빙 개쌌지 이거 개쌌지 개쌌어? 이건 진짜 안줄 알아서 끝났어 근데 왜 방업이 안되는데 아니 우리 방업이 너무 뒤졌어 아니 우리 방업이 너무 뒤졌어 이미 이겼어 상대 2업인데 아니 업그리 뭐가 중요해 배쓰리 0마린데 카피 jagum 아니 형 아 근데 근데 inherently 너무 실패 샤이 제발 흠제동 제발 흠제동 야И 쏟쏟쏟 써야돼 쏙쏟야돼 제발 야 안많아겠어 오오오오오오오 다 잡고 ат이야 잡 Adventures 너무 많은걸 바라지마 배성웜이야 아니 배슬 이제 두개밖에 없잖아 아직 야 링으로 못죽여 마린 안돼 못죽여 아니 안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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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업이 아니 업이 너무 차이나 아 나 왜 아직 모른거 아니야 업차이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몰라 아 다행이다 아까 첫 배슬 두개를 못잡았으면 모르는데 배슬을 잡아서 야 근데 4드랍십에 배슬 다 잡았는데도 인구수가 왜 대저인이야 4배슬까지 잡았었어 배송음식 이득받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해보기 라바를 또 안썼나? 라바를 또 안썼나? 아 이겼어 아니 스콜치로 잡아야돼 배슬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나이스 지도븐도 진짜 지도븐도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존나 잘랐는데? 너무 좋은데 흠재동 방금 오토방 가게 저걸리고 때린거 아니야 흠윤완 흠윤완 좋은데 내 15년전 좋은데 전성기가 이제 오네 배성음 배성음 전성기가 지금 왔나요? 32살에 32살에 왔습니다 재석이형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울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다시 재석이형한테 전성해봐 받아갈라고 해 자자자 2시 어? 디퍼 없어? 근데 이거 럭컷 겹쳐놨어 아 디퍼 어딨냐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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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피 맞아놨네 피 맞춰져있잖아 아 근데 울트라 뜰 때까지 뭔가 불안정하다 아니 울트라 뜨고 12시간 3시간 먹으면 쉽지 않지 아니 원래 저그란 종종이 그래 어 찍었다 울트라 찍었다 어 마감은 됐다 이겼다 아 배틀 떴는데 괜찮아 우리 방일업이 돼있어 빨리 뜨긴 했네 아 이거 방일업 해놨어 좋다 어 근데 아몰이 없지 아몰이 없으면 고기를 맞추겠다는건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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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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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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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왜이렇게 잘해 아니 오늘 전성기야 아 진짜 나 선비야가 이런게임한거 처음봐 아니 근데 후반 잘하는데 어 진짜 잘하는데 아니 잠깐만 야 그러면 7세트 때 배송한번더 아냐아냐 그건 안되고 아니 유난히 형 룰렛 잘타? 아니 너만타 한 번 뽑았는데 이제 안보겠지 단체 너 스쿨티만 찍어봐 오케이 시쿨티나와있어 한 번 더 뽑으면 진짜 미친새낑이네 이거 박아 방일로 빌잖아 아니 씨바 이거 뭐야 아니 왜이렇게 잘해 뭐지? 아니 뭔데 아니 포스마 아 이거 짝재잖아 아니 짝재보다도 지금 더 잘하는거 같은데? 아니 이거 짝재잖아 아니 이거 진짜 똥음이형 맞아? 아니 이거 짝재잖아 이거 짝재야 아 진짜 짝재나 짝재가 지동은 이렇게 이기겠다 압살하면서 아 상대성인가 아 이거 진짜 아무래도 잘하는데 아니야 근데 상대전적으로 구호라니까? 비슷하다니까? 야 야 옥탈 갚지마 갚지마 아 나 3-3은 안되겠다 진짜 야 3-3은 안되겠다 진짜 나이스 뮤탈 스쿨티로 또 배틀 나이스 이러면서 3시 12시 먹으면 S급이다 어 12시 하러 하면 3시를 먹어야 보험이거든요 사실 아 이겼어 그래도 보험은 들자 아 간절하게 아 근데 안죽긴한다 울트라 비비기? 근데 안죽긴해 3-3-5이다 야 우리 3시 먹으러 왔네 12시도 9시 먹었던데 싸우지 말아봐 3-4-5인데 아 4-5 아 4-5이라도 대화가 돼? 아 4-5이라도 대화가 돼? 어 깊숙하게 넣는거 봐 야 안에다 넣는거 봐 아이씨가 깊숙하게 인정 너무 좋은데? 어 배성음 캐리를 받는 날이거든요 나 살면서 처음이다 진짜 나 배성음 2승 나 살면서 처음 봤어 나 진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거 같은데 3승은 어떡해 아 3승은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하네 진짜 얘는 한개씩 더 잘할 수 없어 와 배성 멋있다 잘한다 근데 이번경기 솔직히 지동원파는 잘했으면 안했잖아 비파일러도 가고있어 야 너 배틀크로즈가 계속 나오긴 하네 크흐흫 3타 다 찍혔네 6시까지 완벽한데 우와 야 동원이 한번 더 나와봐 잠깐만 잠깐만 그라운드게 더 추울다 아니 지금 3대3이잖아 와 1번만 이기면 되네 아 1라운드 이겼고 2세트 우리 팀은 괜찮으니까 또 형 왜이괜찮지 윤중이는 하고 잔 내는건데 아 형 왜그래 상당히 충분해 확률싸움이야 확률싸움 그 쓸 다 잡았다 형 이건 지진첩 합법 아니야? 이건 쳐야 지진진 이건 쳐자 아까 수건 던지더만 윤수철이 왜 안 던지냐 끝났어 9시에 상대가 좀 굳어지지가 않는거지 말도 안된 상황이긴 해 역시 우리 팀 에이스 배성음 뽑았는데 지도문 뽑네 근데 왜이렇게 잘해? 이번경기는 너무 잘했는데 배성음 태블를 맞다래 1장 뽑았어 나 마지막에 뽑았대 1장 뽑았다고 1티어 뽑았어 5분의 1 2타해 시작 오 누구지? 아니 이내내 오 누구지? 아아 폰수어 내 폰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